안녕하세요. 색소판학교 전광호입니다. 오늘은 중고급 애드립업본집 2집에 수록된 미운사랑이라는 연주곡을 배워볼 건데 챕터 10입니다. 10인데 악보 한번 띄워볼게요. 자 악보가 띄워졌죠. 이 악보 이 부분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꾸미문 그 다음에 리듬 그 다음에 비브라토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주했습니다. 앞에 꾸미문부터 볼게요. 이런 느낌이고요. 앞에 놓을 수 없어 노 할 때 앞에 라샵시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되고요. 없어 부터 없어 어 앞에 레샵 미 조금 더 초상막히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비브라토 어 부분에는 한 8개 정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 뒤에 미 부분은요. 한 8개에서 10개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그쵸? 어 부터 더 많이 넣어주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더 한번 불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연주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 연습하셔서 제 네이버 밴드에도 올려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꾹 눌러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악보지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 위쪽에 연락 주시면 구매도 가능하십니다. 다음에 열한번째 챕터 일레븐 부분 강의 배워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전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계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